그 누가 날 대적할 것이뇨 그 누가 내 앞에 설 것이뇨 주님을 이긴 자리 있다면 그는 내 앞에서 보라 그 누가 날 유혹할 것이뇨 그 누가 날 묶을 수 있느뇨 주님을 눕힐 자리 있다면 그는 내 앞에 나오라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앞에 서 있는 어둠한 두려움 없네 눈앞이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니 눈앞에 보이는 거짓들은 나란 아니란 세상에 피가 막힐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 따라가리라 그 누가 날 유혹할 것이뇨 그 누가 날 묶을 수 있느뇨 주님을 눕힐 자리 있다면 그는 내 앞에 나오라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앞에 서 있는 어둠한 두려움 없네 눈앞이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니 눈앞에 보이는 거짓들은 나란 아니란 세상에 피가 막힐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 따라가리라 세상에 기나 막힐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 따라가리라 나는 믿는 사람 당신의 Bibli Fellows 당신의 신났에 주나요 베이클 감사합니다.